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미뤄보면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급하게 중지시킨 데는 월성 1호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물었던 문 대통령의 행동이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기보다도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끼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지만 그런 사실조차도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50년대 이래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낸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한 것으로도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퇴임 이후에 굴곡진 고행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늘 아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월 11일자 조선일보에는 조백근 기자의 취재일기가 기사화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단독 백은규 원전 더 돌리자는 실무진의 너 죽을래이다.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문정부에서 무리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지를 침작하게 하는 스토리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조백근 기자의 기사 가운데서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날 검찰에 보낸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참고 자료에 현 정권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밀어붙인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 감사원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자급인 백은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사장 등 고위공직자 사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백은규 전 장관은 2018년 4월 초에 원전 산업정책과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란 조기 폐쇄를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른바 원안의 원전 연구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백은규 전 장관은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드느냐 너 죽을래 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한 뒤에 외백에 철근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걸 청와대 내부망에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 이런 질문이 이루어진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백은규 전 장관이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직원들을 실제로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튿날 원전 담당 간부들이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보고하자 백은규 전 장관은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며 청와대 이대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정된 이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조사 시에 백은규 전 장관의 질책을 덮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백은규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때 이런 말과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원전 산업정책과장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던 최초의 보고서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쭉 보면 직업관료라면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런 경우에는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학회 출신인 백은규 전 장관은 앞으로 무엇이든 간절히 비례하될 것입니다. 문정권이 영구직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건으로 무리수를 두었던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최종 목적 지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산업부가 2018년 4월 초에 청와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올린 이후에 산업부는 노골적으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안정법상 원전 영구조지는 원안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산업부 공무원들은 한수원에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옷을 벗어야 된다. 한수원이라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으냐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당시 지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조백근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반론권을 제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탐문 취재를 기사화한 조백근 기자의 주장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고관 대작 자리라는 것이 잠시 서처 지나가는 자리인데 백운규 전 장관이 무리수를 두어도 너무 무리수를 뒀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고 이번 정권에서는 이 사건을 대충 묻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고 너무나 귀한 한국의 자산을 망가뜨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